여러분들 오늘은 프라이데이 하더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는거는 습지, 눕지입니다 여기는 워트랜드구요 여기 이 습지 밑에는 나무가 있구요 그리고 멋진 가리도 있긴 하구요 이런 꽃들도 있구요 그리고 이중이에 웹 아이투산도 있어요 그리고 이중이에 알러지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밀플트리가 있긴 해도 송충이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있는 꽃이 여기 있는 꽃이 여기 있는 꽃이 여기 있는 꽃이 이 꽃은 내 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